용인시가 아파트 단지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내 500여 아파트 단지에 SNS 운영 및 관리 표준안을 제공합니다. 해당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, 운영하도록 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입니다. 관리비 조회나 관리사무소 공지사항, 주변 상가 안내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나 주민동호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.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알 권리 확보로 관리 비리 등의 문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자발적인 의견 제시와 참여를 통해 입주민 간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시가 제공하는 표준안에는 어플리케이션 매뉴얼 설치와 변경, 주민등록과 자료 관리 등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으며 시 홈페이지 생활문화, 아파트 정보 코너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습니다. 시가 제공하기